아, 기염돈님이 정글 가십니까? 예, 정글 가실래요? 저는 정글이 편하긴 하죠 그러면 저 미드... 미드... 탑? 미드 탑 미드 가실 분? 어, 그럼 제가 미드로? 저는 서포터 자,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포지션이 딱 맞아 떨어지게 남았다고 합니다 햄버거 하나 먹어야지 무슨 햄버거야? 버거킹 치즈버거 먹습니다 몇 스택? 한 스택 아, 그냥 치즈버거구나 예 이게 4,000원이라니 이게 4,000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난 어제 그거 먹었어 롯데리아 새우버거 얼마죠? 패티 두 개짜리 얼마죠? 얼마였지? 그것도 비싸던데? 롯데리아 5,900원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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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 세트고 사각새우 더블 버거 단풍 사각새우 더블 아니 단품이 없어.. 아 있다 4,500원 어? 미친.. 그거 먹을걸? 새우.. 새우 패티 두개 들어있어 그거 먹을걸 징기님 그 카이사랑 어울리는게 뭐예요? 서포터가? 아 그냥 그.. 레오나나, 누키러스 이런거 줘봐대 아 알았습니다 cc 있는거 어? 서포터인가? 어? 어? 새벽이 밝았습니다 음.. 흠흠 아 3이라? 와우 저 몰랐는데 이제 카시오페아가 신발을 못신는데요? 그래요? 옛날엔 신었는데 그거 뭐..뭐 신는지 좀 되지 않았어요? 저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 대신 기본 이속이 좋습니다 허허허 그러면 나미도 못신어야되는거 아냐? 나미는 신어야됩니다 스카너는 6개 신어야되고 아니 인어공주 보세요 인어공주 나중에 사람 되잖아요 아아 아니 그럼 카시오페아는 사람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될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뱀이 된거랑 그렇죠 코진기님 아 사람이 뱀이 된거랑 고기가 사람이 된거랑 또 다른거야? 코진기님 1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말이 되는소리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님 벌점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합리적인 의심해주세요 네? 합리적인 의심해주세요 아 이게 굉장히 룬 띄는게 굉장히 거슬려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음 애니비아는 신발을 못하러 신고 다니냐구요? 신발은 꼭 치낼 필요가 있나? 가지고만 다녀도 되잖아 그.. 개나리 보참 뒤에 걸어놓은 것처럼 음 리셀충이라고 합니다 쉿 쉿 오우 렉 오우 렉 이게 게임 시작하고 한 2-30초 쯤에 렉이 걸리는데 그때 알트 탭하면은 게임.. 그.. 컴퓨터 멈춰요 음 아까도 아마 그것 때문에 튕기신거 아 저도 요즘 방송하다가 롤 하다가 컴퓨터 멈춰가지고 껐다 킨적 몇번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트 탭 아까 그.. 미스터옥이 계속 그래가지고 튕겼습니다 롤 할때는 알트 탭하면 안돼요 그니까 작업관리자도 안 켜져 그냥 화면이 멈춰 껐다 켜야돼요 어 맞아요 그래서 껐다 켜야돼요 미스터옥 그래가지고 계속 두어 켜야돼요 롤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러더라구요 그 듀얼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아마 그럴거에요 아마 음 좋아좋아 흠흠 루유님이 정글이네 네네 어 좋아요 그.. 징기님 아까 종수가 바텀 라인전하면서 좀 어.. 숨이 턱 막혀 하지 않던가요? 하하 좀 그.. 그랬죠? 숨이 좀.. 좀 매서워가지고 아마 그런게 좀 있을거야 음 와드 뭐야 살짝 빼고 네 아아 네 네 와드 저 녀석이 반인반수의 심장이 있어가지고 회복이 빠르네요 아 퍼블 퍼블 문도 박사 문도 박사 문도가 박사하기가 없답니다 자기가 자기가 박사인줄 알고있어요 실제 설정이 레전드네 어 자기가 박사인줄 알고있어 아 설정은 그래요 실제로 망상충이에요 망상충 어 의심 밀 Shengd 씹사태 creatore 서랍 유 솔리 오오오오 죽을 peoples 해외 까불 어 어 earbuds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스 바깥쪽부터 멀리보여요? 네 쿰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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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다시 쿰쩍 이거 미들싸움이 나겠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와드 혹시 있나요 여기 와드 있고 여기 와드는 없었던 거 같아 clinical 무새어도 돼요 세트 높으래요 세트 사미라 좀 볼게요 사미라 좀 볼게요 사미라 엔히비아 엔히비아 야 괴섭네 저 녀석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하하하하 굿굿 엔히비아 한번 찔러 볼게요 일단 아니 저 마나가 없어서 딜갱이라는 느낌으로 딜갱이란 느낌으로 빠졌고 안전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착각 그냥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오오오오오 할수있나? 진기님 mulheres 잘해요? 아 아닙니다 자 이거 잡았네 이걸 라이스 자 잘하셨어 모범답안을 잘안해요 하하핳 원 딜 잘 하시네요 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그게 자 고맙습니다 네 나 어떻게 순식간 탁 물렸는데 착하면서 빠져나가시면서 상대가 스펠이 못 빠져나가 오오 카직사에 들어가네 1로 들어왔다고? 시애트 전멸 제가 좀 싫었나봐요 제가 좀 미웠나봐요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 아 네 뒤로 갈게요 스읍 너무 잘하시는데 네 비슷타입 때 싸우면 우리가 유리하다 어 욕먹었네 어 일단 이쪽에 정글러 있구요 상대 네 오케이 정글러 바텀 어 어? 이거 천천히 해야지? 네 빨리 들어가면 안돼 어 안 들어오고 안돼 이거 바이 거쳐있어서 근데 DB 안 좋아하지 사밀이 W 없어가지고 네 아 6랩에 안됐네 이거 빠졌죠? 어 사밀이다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어 빠진다 안갈게요 안갈게요 상대 정글 동선이 좀 이상하긴 하다 바이 지금 슬슬 열받죠? 바이 빠지네요 어 엠리비아 안보입니다 어 아 저 반인반수의 심장 차오르고 있습니다 저쪽 피가 없어가지고 정글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 이거요? 한번 더 해고실래요? 고거 하고있어요 어깨 아이고 김도님 오셨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용기를 불어넣어 드렸어요 좋은게 좋은거잖아요? 아 제가 궁으로 갈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 먹고 아껴도 될거 같아서 하나 먹고 두개 먹고 하핳 좋네요 네 네 좋네요 왜 이렇게 크게 들리지 저 뿌앙 소리 자기 이거 자기 어필이 강한 편이고 저거 진화한거 아냐 카이사 그 뿌앙 이거 아니요 싸이온은 싸이온 공주로 싸이온 아아 왜 이렇게 크게 들려 나한테 버그인거 같애 와드 저 와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셰트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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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07 07 07 07 네 오케 용기를 또 불어넣어 드렸습니다 네네네 왓 오호 아 아 cht한테 맞았어 오호호호 이거 스틸드하고 왔네 행이비아가요 여기 밀게요 시트! 어이구 다 왔네 으으으으으으ㅏ앜 갑자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지? 아 사미라 뺑뺑이 넣는거 못끊어서 스킬을 아껴야된대 맞아 이야동문이예요 오 잡았다 저거 문도, 문도죽는다 으으 으으으음 우리가 먹고가실래요? 아 좋죠 좋습니다 아... 자... 어? 빠이 빠이빠이 전령의 눈 전령의 눈이라... 아 아 삼위자로 봐야되는데 어? 위에 싸운다 지우자구요? 위로? 지우기 파이파이 파이파이 아아 파이가 파이가 계속 바텀에 있네요 네 바텀 성공시키고 저 풀고싶어서 그런거 같아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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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척하고 지우러 갈까요? 아뇨 괜찮을거 같아요 네 어... 3인갱이 나와 3인갱 아 세트 올라왔구나 이러면 이거 이거 혼내주죠 오케이 다이브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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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되잖아 근데 W를 조심해! 아아... 으아아... 터졌다 고고 고고? 아... 지금은 좀 애매해 음... 갈게요 지금 어떻게 된거야? 우리가 유리해요? 예 유리하긴 합니다 바텀이 올라와서 다 터뜨리면 돼요 어... 오케이 어? 푼다 자 파텀 갑니다 저 왔어요 여기 수만이 없잖아 지금 누구도 안 돼? 진짜 아... 아 못 잡았어 저걸? 아이고... 너무 아쉽다 와 c... 아... 아깝다 아... 왜케 잘해? 아 진짜 아깝다 일단 R은 뺐구요 한번 더 해보죠 Q를 먼저 긁고 갔어야 되는데 오케이 저쪽 좀 잘하는데요? 그러게요 와 다 부시는거 봐 꾸역꾸역 크네 3이자 아래 요거 아니다 세트네 천멸 빠짐 오 왔다 사고있어 사고있어 아 궁이 지금 들어왔나 오케이 아 안되네 아이고 와 다왔네 어 깜짝아 뭐야 이거 세거왔네 아 제가 생각보다 좀 오래 버텼어 그러게요 3이라가 좋긴하네 음 합류를 잘하구 잘못 entre 내가 크게 던졌는데 우우우우 오우anız 오우 약간 이거 전투걸면 이길 만 하거든요 근데 아 내려가요? 네 이미 늦었어요 늦 Phlu 문 뒤요 다다올게요 아 엄청 빠르다 풀을 썼어 야씨 하나 들어간거 때문에 엄청 터졌네 음 벽 와 저걸 벽으로 막았어 뭐야 지우겠습니다 어 세트가요 거기? 천천히 천천히 뒤로 빠지면 싸워야되요 이거 기도가 더 안좋아요 오케이 네 궁만 체크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뭐야 죄송 약간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어 이거 돌아오셨는데 어 이거 물어보죠 갑니다 이거 라이즈드 라이즈드 자 갑니다 나도 죽었네 여기까지는 피가 피상황이 안 좋아요 오우 잘한다 음? 파늘 좀 깔아야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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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지금 지금 아이고 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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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아 아카바 피 없어구나 아이고 매서운거 봐 아이고 갑자기 터졌어 중간부터 좀 싸움이 좀 계속 불리하게 열려갖고 응 콩 따라 붙어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싸움을 안해주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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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한테 유리한 전투구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 네 예를 들면은 상대 애니미아가 약간 스턴 걸리면서 터진다던가 사미랑 한번 터진다던가 저희가 항상 싸울때마다 상대한테 약간 유리한 필드에요 약간 거리감이 있고 조금씩 저희 딜이 좀 평타사고라도 짧고 다 그렇거든요 스킬도 그래서 그런 각을 좀 잡으면서 해야 되겠네 용은 어떻게 해요? 다 모여요? 일단 먼저 시야를 잡으면은 그래도 싸움을 할만할 겁니다 시야를 잡고 이거는 그냥 지금 싸움이 싸움을 지금 부르고 자 이런 데서 약간 오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더 가지마 여기 계시고 잠시만요 미드를 밀어버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밀릴 게 없어갖고 싸움을 그냥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세요 싸움을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그냥 물리면 거기서 싸우면 돼 이거 죽어 집으로 가시고 지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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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버리려나 이거? 끝났네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어 근데 상황들 잘한다 음? 매섭네 중간까지는 괜찮았는데 내가 한 번 두세 번 던지고 바로 그.. 기량이 올라오네 저는 봄사탕님 드리겠습니다 히히히히 이게 미드 시야가 없었었나요 저희가 그니까 빛라인 시야 같은 걸 잡아놨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내려와 달라고 그랬던 건데 싸이온한테 도영 이대로 갈 순 없죠? 이대로 갈 수 없잖아 갈 생각 없잖아 그쵸? 그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클라이언트 멈춰가지고 이길때까지 해야지 또 한 번만 할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넣고 가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오십시오 어... 어후... 저 정도 되면 한 어느 정도 그... 끝 플레이인가요? 저 정도 저거요? 근데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저희가 중간까지 오더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냥 그 차이예요 음... 저쪽은... 아 부실골도 저 정도에요? 그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싸울 때 그냥 오합지줄처럼 한 명씩 들이박아갖고 줄줄이 소세지처럼 당해서 그런거고 음... 그... 실력을 솔직히 테스트하기 좀 힘드네요 음... 줄줄 소세지 네 왜냐면 초중반까지는 저희가 킬 데스를 앞섰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제 한타가 약간 합류 싸움에서 계속 졌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음... 한 번도 빠지면서 계속 졌어요 합류 싸움을 그냥 그런거라서 액티브 아이템 눌러는 액티브 아이템 눌러는 스트리머 김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휴방입니다 휴방인데 이상해 방송하는 느낌이죠? 그쵸 오늘은 스트리머가 아니라 게이머로 네네 오히려 못 참하는 접니다 어... 어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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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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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도님 네 네 게이밍슈트 입고있나요? 응? 게이밍 슈트 입고 있나요? 아니 그러면 그거 그냥 그 방송용 복장이었어요? 아니 지금 다 벗고 있는데 그렇군요 노틸러스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벗는 걸 좋아해요? 이제 입을 건데?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음 자야 계속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픽 서포터 오히려 못참아 침착맨입니다 액티브 아이템 눌러 미드, 말파이트 김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번 레인 하단 바텀 봄사탕님 코진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4번 레인 4번 레인 자주색 캠벨 포도네님입니다 상단 탑을 맡고 있고요 5번 레인 정글의 루이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셨죠? 어? 어? 지금 매서운데? 핵고통인데? 아 방제 5대5라고 돼있어서 바꾸겠습니다 5인 재열해 다른 분들은 7시 퇴근했습니다 월요일날 휴방인 사람들이 많네 루이님도 그 하루 휴방이에요? 네 저는 생방을 거의 안해요 그럼 유튜브 영상 위주로 하세요? 유튜브 위주로 합니다 저는 그럼 아무도 없는데 계속 말씀하시는거에요? 저요? 네 딱히 그래서 말을 안하고 신기한데요? 마녀는 먹으면 몇 스택 주나요? 마녀가 봐 이거 이쪽으로 잠깐만 호잇 하아 으흑 아쉽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으 그러면 이제 몇가지 콜을 드릴께요 제가 풀캠프를 돌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거에요 네 탑쪽은 아예 싸움을 안걸예정이니까 만약 푸쉬를 하셔가지고 죽으면 안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되고 오케이 바텀쪽은 상대는 cc가 없고 저희는 cc가 있으니까 갱킹을 만약 한다면 바텀쪽 아니면 6렙 이후 말파이트 쪽으로 갱킹을 할거 같구요 오케이 바텀쪽으로 일단 그렇게까지만 일단은 상황을 정리해둘게요 좋습니다 어 탑에 유리기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어? 앗 이거 뜨다 지금이야 살짝 빠지고 어 가나요? 계속 가는거였나요? 4타 때리실래 그런거야 아 4타 그럼 제가 그럼 그럴때는 몇타 좀 앞에서 좀 해줬어야 됐나요? 아니 아니 저 아무래도 자 앞에서는 약간 카이사가 패시브를 터트리려고 그런다라는 느낌 들으면 그때까지 딜한다는 느낌 오케이 준님의 회복력 아 우쩌 앞으로 앞으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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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또토또톱 크흐흑뚱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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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쓰읍 아까보다 좀 못하는것 같은데? 아하핳 좀.. 좀 더 수동적이여가지구 음 어 배스킨드같은데 저거 어 저거 내가 먹어야되는데 오오오오오 저거 저거 왕먹으려고할때 갑니다 저거 우참하여 오우야아 왕먹으려.. 아.. 가리네 아 이거 들어왔네 탑 조심하시구요 자 존냥이 냐옹 자 자 스킬로마 가야죠 스킬로마 가야죠 존냥이 자 삼렙 지금이니 까비 자 와드 가짜 와드 밟는 척 지금 올라프 탑이에요 네 바텀 계속 압박해주시면 되고 네 바텀 압박 어 아래로 무섭죠 무섭죠 올라프가 카정을 들어오네 지금이니 아 미녀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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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중량이 저거 탈진 빠졌다고 합니다 탈진 오케이 탑에 사내 상대 정글 저 점멸로 한번 해볼까요? 미녀님 많아서 안되나? 어 키가 잡힐지 아닌 펄 잡힐지 모르겠다 저만 없어가지고 저희가 뚫어라 저만 없으면 좀 잡기가 어려워서 저한테 뚫어서 잠깐만 Mira 지금이니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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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빠지 빠지고 오케이 우우 자야 천멸도 빠졌습니다 자야 천멸도 빠졌습니다 유미 형 네 밀고 가죠 요네 요네 저쪽 정글 자 존위미 무섭죠? 저자식 상대 정글이 계속 안보여요 우리 정글쪽으로 들어왔을수도 있구요 우리가 타워에 막 박아넣어가지고 저쪽 좀 차이가 있네요 저쪽도 안 내리긴 했는데 아우 진짜 잘하신다 아예 이렇게 오 오옹 야무지게 먹방 어? 되셨나요? 네 이거 프리즘 아니에요? 예 프리즘 바텀 좀더 밀어주시고 밀어요? 네 쭉쭉 밀어서 그냥 박아버리세요 오케이 야무지게 박아야지 지금부터 솔로 푸시 해가지고 웨이브 쌓을게요 어 예 일부 쌓기 지금 밀고 합류를 잠깐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 그럴까요? 밀기? 밀기 라인 푸시 되있으니까 오케이 올라포 올라포 아이씨 내가 이걸 못맞춰가지고 그리고 내가 먹었네? 이러면 안좋은거 아냐? 제압키를 내가 먹어 버렸네 저희도 좋은거지 어? 예 아이씨 아이씨 좋아요 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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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니! 까비 올라프가 레드를 먹었으니까 위쪽 우빙일 가능성이 높죠 왈파이트 위쪽으로 가고있어요 네 이제 올라프 아 저 준유미 제가 유혹하는거 같은데? 저 유미한테 궁 제가 노틸러스 궁썼는데 들어가버리면은 본체랑 같이 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하하 저 모르겠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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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비니까 사우스 하하 쟤네 오레비여가지고 지금 살짝 빠지고 올라프 위쪽에 계속 바텀 계속 압박 넣으세요 바로 들어갈걸 했나? 아 아 또 힐해 열받아 아 나는 이렇게 퉁퉁 때리고 갈라고 했는데 으쨰 으쨰 궁뺨 점화뺨 오케이 어허 힐 역겨워 역하다 점화가 없으면 잡기에 좀 힘들어요 어 갈거야? 아 가지마 이거 올라와 아 그냥 그 노틸러스가 와줘야되거든요 이거 노틸러스 노틸러스 붙어져요 네 전령쪽 봐주시면 좋 전령쪽 갑니다 아 어 저쪽이 더 빨라요 저쪽이 더 빨라요 저쪽이 더 빨라요 저쪽이 더 빨라요 아하하 이거는 이제 바로 와주셔야 돼요 저쪽으로 이거 받아먹을께요 네 이거 바텀을 가주셔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바텀갑니다 징기님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갑니다 이거 템체이 좀 나가지고 고고고고고고 안갈께요 드셔야되니까 이거 오히려 말파가 바텀쪽으로 가는것도 괜찮을꺼에요 오케이 갱갱 가실때 네 저랑 4인갱은 좀 다리죠 이 자식들이 근데 와드가 없네 과감하게 싸워봐도 되겠군요 네 으쌰 올라프있죠 와드 여기 지워볼까요? 그럼 한번? 올라프 높을 올라프탑 자 요거 어? 아이씨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타미 한번 볼께요 한번 하드프시 해주시고 용 보죠 천별 천별 오케이 나이스 천별 궁도 없어요 용 볼께요 용 용으로 다 와주세요 자야 궁도 없고 알파가 좀 미리와 있어야 돼요 네 이거 밀고 갈께요 응 한창 시건방지를 땝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좋아요 초계래에서 큰일날뻔했네 어 어 두개 자야 궁도가 좀 길어가지고 네 이제 우리세상입니까? 네 저기 다 맞고 있으니까 다음편에 진짜 같이 한거 같아요 오케이 아아 아파요 오 다시가 아 아 나 왜 보여 아 이러지마 응? 이 친구야 이러지마 재미 하나도 없어 어 이거 CS나 먹을것이지 왜 그 요네에 지금 전멸이 없어서 한번 잡아볼만 할거 같애 음 오케이 요거 바텀은 궁 빠졌으니까 적극적으로 불기 이거 위쪽으로 아 일단 일단 이거 미드를 막아야될거 같애 오오 탑 저 풀었네 요네에 올라가는거 같애요 이거 밀려 거의 밀려가지고 저 다왔습니다 바텀 저 궁 돌아왔거든요 바로 들어갈께요 요네에도 탑 좀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맞쎄요 맞쎄요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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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물속점이 몰아도 돼요 네 천천히 아 이제 궁 박지 마세요 어 어 담았어요 괜찮아 잡아 세면 됐어요 요거 약간 천천히 박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오 안돼 안돼 미안해요 근데 너무 오래있었어 아냐아냐 이빨 이빨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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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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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W 써도 죽었을거야 이거를 덜 빼고 했었어야 했나 오오 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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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좀 푸시해주시고 아 사망 내가 살아있었으면 보좌했을텐데 같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 럴릭 럴릭 탑 아 쪼갔으 천령 천령 쪽으로 어떻게 아 아니구나 아 천령이네 천령 어떻게 할까요 바톤 그냥 계속 푸시하세요 오히려 라인 주도권 잃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올라프 탑입니다 아 네 오케이 나이스 탈타워도 밀었고 럴릭 안 보여요 네 자 안 보입니다 침착하게 하면되는게 저희가 원딜이 훨씬 세기때문에 네 이제 궁 돌아왔거든요 자연은 궁없어요 지금 올라프 위쪽이예요 자연은 아직도 없어요 궁? 오케 어 배우가 안나갔으면 좋겠네 중풀 엄청 길어가지고 1렙대는 쫄아있네 시야를 먹고 네 시야먹고 올께요 아 위쪽에 있네 오 아프네 어 죽는구나 오 좋다 도형 우리가 갈께요 어 지금 바로 돌아오는거 보세요 돌아오는거 오케 터져 죽었네 오케 오케 전멸 있으신거 일단 가보긴 할텐데 어 먹었다 먹었다 가봄 일단 가봄 이러면 죽은거 같네 칼 쓰는 바탕 아 그럼 우리 어떻게 내려가요? 내려가세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되고 바텀 다시 내려갈께요 근데 쫌 걸리겠다 저는 쫌 갈류 야 이거 박빙인데? 왈파가 78초 용을 가면 상대가 그냥 버티고 아니 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용 그냥 바로 버테도 될거 같긴 한데요 이제 사나다 누가 올랐어 그래 해볼까요? 요치샘 네 저기 와드 들어갈까? 자유를 그럼 즉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때려볼께요 응 역시 칼이 더 세다 오케이 버스트콜 좋았습니다 이제 있어요 이제 있어요 이런 바탕 올라프 허억 찍으면 내려오죠 일단 빠지고 큰걸 왕, 왕제거 야이이 올라프, 올라프 믿었죠 올라프 믿었죠 올라프 믿었죠 문 디오도 있으니까 각 보이면 들어갈께요 전령 풀었어요 여기 미드에 오케이 이거 노틸러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미세요 그냥 미세요 네 아.. 될라나? 안되겠다 안되겠다 될라나? 이거 저기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는 미드쪽에 원딜 바텀 지오가 서있고 네 고고 고고 우리 와드로 걸렸어요? 카이사님 아이씨 뭐 한남도 있군 헤헤헤 이거 너무 좋다 카이사 살려야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카이사면 지킨다는 느낌으로 아이씨 안되 올라프가 막무가내네요? 네네네 맑아다기네 카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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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를 잡으려면 이거는 이제 전투구도에서 초가스가 앞에 있으면 안되고 꺄이사님 아어어어엉 옳욱 얄미워 계열 바다 ถauf McLIN racism 아 올라프 저쪽도 합류할텐데 원딜이좋 오케에!! 오케이 야미 단호선쟁이 아재같애 오케잇 쪼oned 오케이 으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오케이 위쪽 와주시겠어요? 아.. 위쪽 가는중이오 위쪽 갑니다 위쪽 갑니다 자르고 저거 우오오오오오 aron을 치는거 방법이 있어요 시야가 있는지는 확인해볼게요 어! 수아있다 못때릴것 같은데 때릴까요? 갑시다 초가스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올라프가 뒤로 온다면 올라프를 점사를 해서 초가스 궁으로 죽이는겁니다 아 근데 이건 초가수 공으로 먹어야 겠다 아하 이거 아 초가수 공이 너무 헬켓더라고 오케이 2킬 따면 됐죠 뭐 얘네 요거! 오케이 딴 데 보는 척 하면서 바로 들어가기 저 용 잘 챙겨나가지구 바로 하나밖에 없고 끝 끝 어? 이거 한번 보실게요 저 궁 10초 얘 궁 없어서 어 어 오오오 요네 너무 쎄 까비 카이사 공이 10 아 죄송해요 이거 야 너무 빨리 들어와 천천히 들어와 어 아 초가수 진짜 세다 음 까비 아니 그냥 대놓고 그냥 가니까 막 못막네 저 요네 사기네 원딜하고 요네 교환하면 우리가 용어를 때릴 수 있나? 안될 것 같은데 오우씨 올라프 근데 저 서란하고 바로 가면은 얼추 시간만을 네 네 그러면은 전투가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투를 제가 먼저 가긴 해서 오케오케 오케 오케 그러면은 일단 초가수님이 일단 원딜 옆에 붙어 계시고 네 어 노틸이랑 약간 말파랑 같이 움직이시고 네 그렇게 할게요 어 요네 요네 전투각을 좀 봐야되가지구 오오 받아보래 어 오오 오 오 토형 얘네 여기 밖으로 와요 어떻게하죠? 초가수가 아래로 붙어야되요 이거는 네 자 아래로 갈게요 제가 풍은 있고 이거 먼저 때려도 되나? 안되겠다 일단 올라프 봐주세요 올라프 봐주세요 올라프 죽일거에요 이건 올라프부터 올라프부터 때려요 그냥 큐큐큐 어? 이거 뭐하지? 아 좋았다 오히려 오히려 사용은 어느거보다 좋을수도 있어요 약간 장로.. 장로같은거 스페어당하면 덕분 어.. 좋네요 변.. 변속 희망전도 싸네요? 야 좋다 위아래에 전구만 털게요 나는 카이사랑 같이 다녀야 되지 오케이 노틸이 되게 작아보이네 좋아요 좋아요 올라프가 킬을 대부분 먹었구나 빠지셔야 돼요 빠지셔야 돼요 사셔야돼 사셔야돼 일단 사셔야돼 저희 메인딜이 없어요 올라프.. 아 푸셨다 살 수 있으신가? 일단 저 가긴 가는데 궁으로 띄워줄 수 있는데 풀로 한번 살아보세요 좋았어요 어우 이거 잘 살아라는데 진짜 좋다 이거 구독 좋다 구독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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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펭콜 살려야돼 일단 아 근데 이거 빠져야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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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려 못살려 후으으으 아이고 괜찮아 일단 오브젝트는 없어요 상대 상대 오브젝트 없어 먹을게 없네 오히려 좋아 죽을때 지금 죽는게 나 타워하나 주고 죽을때 지금 죽는게 싸게 죽는다 저희가 뭔가 같이 움직여야되요 할 때 아까 몇명은 리콜을 탔을때 같이 빠져주셔야 돼요 음 오케이 뒤척 고고 나 못참아 요 싸울만 하거든요 집에 한번 안가갖고 나 못참아 이거 따라 붙어볼게요 그냥 야미 따라 붙어x3 따라 붙어 위드 안에 넣어야겠는데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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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힘들고 바론 쪽에 시야만 좀 간단하게 잡고 용 준비를 하죠 타용이니까 오케이 네 네 근데 바론 쪽 싸움은 저희가 좀 지금은 좀 바론을 쳐갖고 저희가 먹을 가능성이 너무 낮아갖고 지금 당장 혼자 있네 오오 까비 말파 궁 빠진 말파 궁 돌아올 때까지는 뒤로 약간 빠져 계시구요 말파 궁 한 40초만 오죠 어 1분 남았어요 오케이 천천히 해줘 라인 미드에 좀 인원 많이 원딜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어 쟤 혼자 있다 어 가자 가자 아 나이스 자 올라프 같이 받으세요 뒤에 있는데 네 뒤에 올라프 올라프 그냥 때리세요 올라프 그냥 때리세요 와 올라프 안 죽어 와 아이고 아이고 초가스님 같이 아 올라프가 안 죽어 아이고 아쉽다 힐이 미친 듯이 들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도를 올라프를 때릴 때 때릴 때 듣고 계시죠 초가스님 초가스랑 초가스 궁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갖고 올라프를 아 근데 끝났다 게임 올라프를 딜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궁으로 잡아먹어야 된다 네네 원래 그래야되가지고 그래서 원딜 옆에 있어야 된다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안 끝났죠 제가 막하고있습니다 제가 막하고있습니다 하 Birthday 어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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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겠다 막히계겠다 오케이 오케이 잘가ись 일단 빠져야돼 일단 빠져야돼 살아야돼요 아이고 끝났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막을수있어 막을수있어 까비 이로써 한 판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죠? 한 판 더 하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거는 초가스님 드리겠습니다 초가스님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초가스님 휴방에 의미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송키고 롤하는 건 방송이고요 방송 끄고 하는 건 게임입니다 휴식입니다 여기서 방송을 키면 일이에요 하지만 방송 끄고 하기 때문에 휴식이에요 그걸 왜 내가 정하냐고? 그럼 니네 니네는 PC방에서 게임하면 일하냐? 일하는 거냐? 방송 끄고 하면 휴식이에요 휴식이에요 잠깐 저 클라가 멈춘 거 같네요 아 이러는 거요? 그럼 클라 다시 키고 오시고 아니 토형은 애초에 1승 할 때까지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집념의 사나이기 때문에 집념의 사나이기 때문에 집념의 사나이기 때문에 네 뭐 한 10승 켜나 할까 우리? 응? 독이 바짝 올라왔네 다시 있어? 독이 바짝 올라왔네 다시 누르시면 되겠네요 클라가 다시 돌아왔네 아 가겠습니다 도형 응 왜? 나만 믿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어 혹시 진기님 미드 되세요? 네 상관없어요 도형 나랑 바텀 한번? 바텀 좋지 한 대 말아줘 도끼 한번 보고 싶어서 바텀 간다 어 이거 무슨 바텀 데이트 그거네 사미라 노벤이요 아 크나마 원 딜이 잘 버텨준거 아니냐고? 사실 바텀은 원딜이 다 오더 내리고 원딜이 다 하고 하셨죠 동영상 저 올챔인데 그 침착맨이 나 카사 좀 3이라 좀 잡아줄래? 아 3이자? 오케이 동영상 있어? 어 어... 없으면 괜찮고 어? 왜 없지? 사놓을걸 사미자 어차피 저희 피크한 편 같으셔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어... 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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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리스타같은걸로 혼쭐을 내야돼 밀어버리거나 꽝해버리거나 근데 밀면은 밀어도 이거 되나? 사미라 돌아가나? 탈진 궁쓸때 밀면 끊겨요 음... 그렇군요 히오스는 그... CC라도 끊을 수 있는 CC가 있고 안 끊어지는 그게 있어요 갈리오... 카멜 갈리오네? 미드... 지사패스인지 모르겠어요 하 잠깐만 택인? 택인 나쁘지 않지 택인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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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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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까지 뺏기면 난리 나겠는데? 하하하... 자르반... 자르반 갈리오... 그리고 사미자 붕붕붕 자르만다 우리아나 갈리오 들어간 다음에 사미자가 둥둥둥둥 카가로 자르반이 대만 C 할 때 제가 밀면 어떻게 돼요? C피나? 궁? 자르반만 날라가요? 그냥 물어봤어요 할 순 없어요 이러면... 미쳤는데... 장대팀 섭외 된 거냐고요? 아니요 서포트 갈릭 올 거예요 서포트 갈릭 탑카밀 같은데? 미드 오리아나 뭐 운영으로 풀어보죠 사실 2판은 좀 한타로 가면 무조건 불리하고요 어 근데 카밀이 텔이네? 풀이랑 원래 카밀은 그거 해요? 점화해요? 요즘 점화되는 게 델타여갖고 텔 점화 라인전까지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빡세게 해보죠 스포츠 좋습니다 저.. 저는 없습니다 미니언 생선까지 삼십초 남았습니다 엘이쉬 FG 젊을까지 뺐어요, 카밀. 누가 먹었지? 에라이 진짜 못가겠네. 그냥 돌자 일단. 여기 와드 하나 바뀌었고, 카밀 로프리고. 호우. 아, 안 피곤해. 미드 쿨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게 때려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고고. 저쪽 뭐야. 3위자. 갈리오. 너도 날 막지 못해. 자, 여진 하나 빼고 여기서. 이거 빠지죠. 2랩은 나중에 달죠. 3위자. 많이 나가 breach. 1위자. 2위자. 4위자. 2위자. 4위자. 쇼터지기 안 돼! 오 좋아 저쪽 3렙 들어가세요 들어갔다고 백백백백백 와드 있는 것 같은데 Cs 차이 놀랍게도 별로 없어 와드 있어요 여기 저 타지기 집에 가셔야 돼요 위험해요 저 쿨 돌아오면 전멸로 들어가볼까요? 아 좋지 쫄았는데? 저 자식들 아 내가 더 때렸으면 됐나? 갈려 와드 오 좋다 이게 미드 쪽에서 혹시 이쪽 와드를 깔아줄 수 있나요? 상대 그거 보는 거 어 근데 지금 아니 여기에 이런 데 와드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말고 지금 괜찮아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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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 정글러의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갈려 바텀 자르반 바텀 자르반 아 자르반이 왔었네 탈진도 풀? 탈진이랑 풀 빠졌어요 탈진 바텀 스펠 빠지는 뭐가 있을까요? 어? 못봤어요 오 이거 밀어버릴게요 네 밀어주세요 와 라인이 안 돼 아이고 덜 밀리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바로 추면 돼 이 용 쪽으로 되죠? 지금? 제가 이 용 봐드립니다 얘는 노스필이고 저는 처음에 가있거든요 네 손으로 가있을 때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 자르반 탑 오케이 조커조커 조커조커 어딨지? 자루반? 자루반 탑이에요 아 탑이요? 오케이 마드 자루반 탑 자루반 탑 어 칼리오 올라가요 합류됨 저쪽 탑에 어 안하고 오케이 빠지고 부터 드릴게요 레드좀 레드좀 오 저쪽 뭐지? 이거 스킬 이..빠라는데? 오케이 아이씨 나이씨 3위 잡을걸 끝났다 어? 이득 이거 근데 이렇게 잘 커도 저희가 한타 싸움은 안할거에요 음..오케이 네 네 무조건 질질 끌어가지고 오브젝트 다 챙기고 하나씩 잘라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씨 야아 이를 5킬 이거 미드쪽 갈게 한번 어디갔지? 오리하나? 어? 아 빠지시는게 좋을 것 네 와드 지우는거면 반대 내려갈게요 미드 잡을게요 지금부터 이거 한번 그냥 갖다.. 아이고 칼리오 올라온다 적정글로 들어갈게요 차라리 그럼 네 와드가 지금 없어서 어 와드가 없네 어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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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어요 지금? 어 칼리오 올라갈라고 온다 합류 질러간다 오리하나 노플이잖아 얘 어 잡았어요 오케이 칼리오 궁 까비 탈진을 내가 너무 일찍 박은 것 같애 까비 아마 카밀이 풀 빠졌을거에요 풀 썼던 것 같애 저쪽 6렙 때 잘 찔렀네 너 날 막지 못해 이거는 미드타워 밀리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풀면 네 잠깐만요 데미지 한번 피해야겠네 얏 뭐 이거 나이스 칼리오 나이스 나이스 어 칼리옥 간다 아 아 아 이게 이거 방해 약간 아쉽네요 이건 방해 약간 기세가 죽이는 기세여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풀 뺐고 오히려 킬 먹은거 이득이에요 네 다음에 죽이면 300원 나와 이건 바텀에서 반반만 해주시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싸움 보세요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1전 3초 정도 더 이에 증합니다 지우고 지우고 x3 난리 계속 따라 붙어 하나? 우리 하나!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맞죠? 흐우야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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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근데 그게 없어요 나 식도 오래돼 뭐라 그러지? 타캉탑 아 좋습니다 오우 힙킨 줄 바텀은 압도적으로 이겼죠? 레드먹는 중 상대 바텀 와주시겠어요? 한 번 더 찌를만 하다가 바텀 갑니다 저 6렙 됐어요 이제 자료반 레드먹었어요 아까 여기 와드에요 그냥 물어버리세요 지금 네 갑니다 알리만 알리만 베인 천천히 베인 천천히 3일에 박으세요 와 죽으시면 되요 그냥 그냥 죽으시면 되요 오케이 앞에 거 보세요 앞에 거 보세요 네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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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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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신나시다는거지 실패해가지고 아 좋고 좋고 밀어버려 싹쓸어버려 맷 갑시다 그냥 아까 집 갈걸 칼 이길게 칼 이길게 우리 베인 4형 3 좋아요 좋다 바텀은 이겼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죽여 이제 베인이 다 죽일 수 있어요 이제 응 크 크 크 크 크 크으 AA naar 삼ark 언제 이렇게 됐지? 빠짐 페인 데비지 뭐야 저거 3일에 보면 4일에 GP 3일에 אבל 세 rod 나 지금 열받았어! 일단은 이제 바텀 듀오가 미드로 오시고 전령? 전령을 보는 것도 괜찮고 서걱 서걱 하는데 타워가 서걱 서걱 슬라이스가 되네 어 위에 위에 싸움 위에 싸움 저 갑니다 갑니다 그 마시! 갈리오 궁 조심하시고요 갈리오 궁입니다 화이팅 갈리오 여기도 있어 여기도 CS 정리 좀 해주시고요 갈리오 와드를 여기를 유지해주세요 갈리스타님이 더 margins 이제 확신 사면은 탈타 볼게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얄미 오 미구다 가기다 빨리여 오오오오 불 불 좋아 그럼 그냥 용으로 이어갈까요 저희 용으로 이어가기 이 기세 음.. 죽으면 2렬차 탈게요 예 차르반 들어가 다 왜 풀어버리고 그랬나 이거 그냥 가서 싸우세요 다들 예 이거 죽이자 죽여 다 죽여 저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돼 도망가 내가 가면 안됐어 그냥 이거 먹고 그냥 하면 됐는데 이거 한타보죠 저희 3명이서 저희 믿어요 흐흫 오오오 베인을 믿어 야미 죄송합니다 방생화권 3미러 3미러 볼게요 3미러 볼게요 3미러 볼게요 다 죽여 그냥 나이스 야미 다 걸어놨어요 죽였고 대가리 나이스 뒤로 빠개세요 일단 뒤에 카밀 꽝 꽝 우오오오오오오오思 우디르 개쎄 이게 우디르지 우디르치 우디르치 서란 나오겠는데요 이승 히힛 좋아요 여기 뭐있네요 우드로 좀 역하네래 적팀이 극찬해주네 어 이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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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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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드는 알아서 드셔주시면 될거 같고 네 여기 칼리오 칼리오 옵니다 칼리오 오게 되있습니다 오케이 어 자루반 어 아래로? 저 아래로 갈게 아래로 아래로 고고고 사냥할 시간이야 오어우 아오오오 승리 저는 이제 도형 도형 주면서 10킬 0데스 12어시 우드루 11킬 이렐리아 미쳤네 탑정글 네 좋다 미쳤다 그래프 봐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네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키를 안먹었어요 키를 서포터가 먹으면 안좋기 때문에 효율이 없죠 먹으면 안돼요 어쩔수없는 경우에는 먹은거고 먹힐수있으면 안먹고마라 무조건 라이너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 들어가십시오 아 미칭하네 뭐야 오오오오오 아이구 보금 하늘